이 앞에 18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돔 땅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곳에 악이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내가 그것을 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그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깎고 깎아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9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동성 간의 육체적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성적 지향성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정작 주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성 간의 육체적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격가지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크리찬들 중에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런 본문과 같은 폭력적인 성관계나 무분별한 난잡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이건 이성 간의 두 성인이 서로 간의 헌신된 언약 관계를 이룬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자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법률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 신성한 제도의 데피니션까지 바꾼다는 것은 정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어떤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분명하게 좀 이해하고 알아둬야 할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슈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땅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일은 없고요 이들의 죄악상이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소돔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잘 눈여겨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18장 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환대해서 맞아들인 나그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땅으로 간 것은 두 사람이죠 왜 여기서는 두 천사라고 되어 있는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둘은 천사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미심쩍기는 하지만 18장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세 나그네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세 나그네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말로 이 성문은 요즘 도시의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재판도 열렸고 시장도 열렸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롯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아마 대개는 롯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처럼 이해될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롯이 이곳에서 재판장이 될 만큼 높은 직책의 원로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사람들의 신망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법과 노릇을 하려 한다는 그 얘기를 보면 정말 재판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이 이렇게 성문에 앉아있다가 광장에 앉아있다가 나그네를 두 천사를 보고 환대합니다 그들을 보고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이들을 집안으로 초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보기 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행한다는 일 자체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평생토록 자기 동네의 바운더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고향 땅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들을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정말 오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상업적인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동지방에서 인간적인 도료로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이들의 관습상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중동사회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체면 문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누가 왔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동네의 체면이 굉장히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네에 쉐임풀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로시 이 사람을 보고 앞장서서 이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3, 4절 말씀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로시 이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여서 식탁을 베풀고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란스럽게 밤중에 소동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로스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하는 이야기가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인데 아마도 그 밤에도 이 소동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과 마약에 취해서 놀다가 로스의 집에 어떤 나그네들이 들어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돌고 폭도들처럼 떠들썩하게 쳐들어와서 껄렁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그너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그네들을 강간하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나그네들과 하나님께서 가증여기시는 동성끼리의 육체적 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소동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한 로스의 반응이죠 7, 8절 말씀 보니까 로스 이 나그네들을 보완답시고 하는 일이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놓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 두 딸들을 마음 놓고 해라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되었고 더더구나 여자에 대한 인권 같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 나이도 어렸어요 아직 10대 초반 10대 중반 그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었을 테고 뒤에 14절 말씀 보면 이들과 결혼하기로 한 정혼한 그런 사회감들 약혼자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두 딸 아이를 폭도들에게 마음껏 강간하라고 내준다는 얘기는 정말 이 아침에 입이 오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난 간밤에 캐나다 어디선가 저런 일이 벌어져서 발각됐다면 오늘 아침쯤 뉴스에 전 캐나다가 발각 뒤집어졌을 겁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뉴스의 도배가 됐겠죠 캐나다 한 시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소셜미디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쏟아져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도들이 몰려가서 그 도시의 시골 마을의 여행객을 동성 강간하려고 하고 그 집주인 두 딸을 강간하려고 했다 생각도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몰살시키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선량하게 잘 살고 있는 이들을 논크리찬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선을 넘어서 짐승 같은 타락상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18장 이 앞에 20절 2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왁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사들 통해서 이 도시의 죄악상을 알아보신 것인데 이제 이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끔찍하게 죄로 물들었는지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인간 이해의 존재로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더 좀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의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단 한 몇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셔라도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고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만 이 소돔 땅에 열 명의 의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글쎄요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폭도들이 몰려가서 로롯의 집 앞에서 이 소돔을 벌렸을 때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열 명의 의인들 중에 근처에 있는 의인이 두세 사람이 달려와서 로스를 돕는다고 이들의 죄악을 뜯어말릴 수 있었을까 낙은 애들이 안전하게 밤을 지새울 수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에 밀려서 그래도 별 영향 없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 폭도들은 여전히 날뛰지 않았을까 의인들은 그냥 짓밟히고 상처받고 매맞고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말하자면 대세에 별 영향은 없었을지라도 그 낙은 애들과 함께 싸워주고 그 낙은 애들을 지켜주려고 애는 썼겠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 명이 다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돔은 참아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덮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문화가 관영하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 곳곳에 열 명의 의인들이 흩뿌려져서 마치 빛과 소금처럼 흩뿌려져서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다면 아직은 그 도시에 희망이 있다 아직은 그 도시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의인들, 그들이 그 도시를 살리는 것이죠 분명히 이 킹스턴에도 지난 간밤 사이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난 간밤에 가정에서 폭력적인 가장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난 간밤에 마약과 성적 쾌락에 빠져서 좀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짐승 같은 모습으로 간밤에 시간을 보내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만 모아놓고 본다면 킹스턴 시리도 소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킹스턴에도 10명의 의인들이 있겠지요 킹스턴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13만 2485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13만 명 중에 크리스천은 약 6만 5천 490명입니다 6만 5천 490명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들 이단들까지 다 합치는 숫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3만 2천 명 중에 1,755명 정말 한 줌 밖에 되지 않죠 13만 명 중에 우리 한인은 565명 이 565명 한인 중에 믿는 이들은 정말 한 줌에 지나지 않겠죠 이 숫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분명히 있겠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죄악된 것들을 가만 두고 보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소리 높이고 때로는 맞서 싸우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입고 불이익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탁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해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어진 공중도덕과 법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삶이 100% 퍼펙트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의의의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그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기도할 이들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돔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간구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가운데 10명의 음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이 킹스턴에서 우리 스스로 그 은혜이 되어 살려고 애를 쓰면서 동시에 죄로 물든 킹스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소돔과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런 원리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처럼 흩뿌려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연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